더 메시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명광산계를 담임하고 있는 강문정 목사입니다 정말 귀한 말씀 오늘 주셨네요 갈라사소서 6장 14절 말씀인데요 사도바울은 최고의 최성인이었죠 길라타스에서 최고의 학부를 졸업하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장례가 촉망되는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세커스에서 우리 예수님을 만났어요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피파가는 예수다 아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학벌 자랑하고 그 다음에 가문 자랑하고 정말 자랑할 것이 많은 사도바울입니다 오늘 이 갈라사소를 기록하셨는데 사도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가끔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지만 사도바울이 자기 히브리인이라고 히브리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최고의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는 건데 그 의미가 많이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자기들이 하나님을 성기면서 히브리인들은 한 번도 타락한 적이 없이 그 신앙을 지킨다 그는 굉장한 자부심이고 자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 그런 것까지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길래 다 버리고 결국 AD 68년에 로마에서 승교하기까지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한국교회에 이런저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지만 우리가 정말 다시 다시 한 번 일어날 수 있는 다시 한 번 우리 교회가 빌그램 전도 집회 통해서 막 백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막 그런 큰 일들을 했던 우리 한국교회 한국교회의 기도 때문에 정말 이 민족이 이렇게 풍요롭게 산다고 확신하는데 다시 한 번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리고 부응할 수 있는 기회가 뭘까 저도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예수님 자랑 우리 기독교인들이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다시 한 번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러한 부응운동이 일어났으면 합니다 교회 자랑 말고 교파 자랑 말고 무슨 가지고 있는 학벌 자랑 말고 예수님 자랑하는 그러한 한국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정말 놀라운 말씀을 갖고 계십니다 이 물음은 나는 누구냐 나는 예수님의 자녀잖아요 난 누구냐 나는 죄인이었는데 구원을 얻은 사람이 됐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인데 나는 구원을 얻었어 이런 감격으로 이런 감격으로 예수님을 자랑하는 오늘 사도바울같이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디는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한 번은 당신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나는 최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가장 자랑스러운 분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 자랑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한국교회의 많은 그리스도인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었고 그분을 자랑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는 것이 나는 너무 환경이 어려워 나는 너무 살기 힘들어 나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이런 올부짖는 소리보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자랑합니다 소리로 이런 것들을 이기면서 덮으면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님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더 메시지 강문정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